속눈썹 펌 시술을 받다가 속눈썹이 몽땅 다 빠져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 펌을 접착제 사용하여 속눈썹 다 빠짐, 안면몰수 미용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미용실에서 속눈썹 파마 시술을 받던 글쓴이 A씨의 어머니는 별안간 고통을 호소했다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속눈썹 펌에 파마약이 아닌 접착제가 도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시술 중 접착제에 의해 어머니의 눈썹이 하얗게 굳었고 잘못됨을 인지한 미용사가 솜으로 어머니의 눈을 비볐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눈엔 다량의 약품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눈이 따갑다며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미용사는 다른 샵에서 눈썹이 풀리는 약을 찾아오겠다 하곤 15분 동안 어머니를 방치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기다리던 어머니는 눈썹이 아파 만졌고 굳어버린 눈썹이 다량 뽑히게 됐다는데요.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약품으로 인해 충혈된 눈과 함께 속눈썹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에 미용실 측에선 먼저 합의금 20만 원을 제시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50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미용실 측은 과태료를 내도 50만 원 이하라며 합의가 어려우니 차라리 신고해라는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전문가 소견상 어머니의 속눈썹 모근이 다쳤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며 다시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데요. 또한 눈 안의 약품으로 인한 각막 손상은 안과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A씨는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도 연락 한 통 없으며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속상함과 고통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알아차린 즉시 병원에 고객을 보내든지 했어야지 눈 실명될 뻔한 건데 50만 원? 가게 문 닫고 싶나 보다.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니 열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